최근 최근에 730회 735 패턴입니다 패턴입니다 동반소 동반소가 제가 보니까 특별한건 없는데 특이점이 특이점이 뭐냐면 특이점이 특이점이 37번이 나오면 41번이 나왔습니다 여기 예 예 그리고 41번이 나오면 아 41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예 5번이 나오면 27번 예 이렇게 보이네요 다 나머지는 다 1회씩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35회 최근에 패턴입니다 특이점은 없어요 다른 패턴은 예 최근에 이렇게 다 거의 0회고 1회일 뿐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예